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김남국의 과거 이력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하면서 코인 거래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국회의원이 무슨 겸직이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투자 중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의 과거 이력을 살펴보니까 이미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시절부터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김남국이 한 투자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상당한 수익률을 거두었던 이력이 이번에 알려져가지고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투자에 미쳐있었으면은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국회에 들어오지 말고 그쪽 길로 갈 것이지 왜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무르 흐리는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남국은 과거 모의 투자 대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거기에서 거둔 수익률을 보면은 수익률이 무려 295%입니다. 그리고 매매 회전율이 6만 3천 퍼센트를 넘어가는데요. 물론 모의 투자 대회이긴 하지만 대학생으로 참가해가지고 이 정도로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투자 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학생 때 했었던 투자 스타일을 보니까 일찌감지부터 확실히 타짓기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진짜로 김남국이 왜 정치권에 들어왔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관념이라든가 물질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참여연대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루트인데 참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며 최근에 일고 있는 김남국의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뭐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회전률을 6만 퍼센트 이상 돌려가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굉장히 단타를 치고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스타일로 보이는데 또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장기 보유를 하면서 배당금을 싹 다 빨아먹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부 정보 없이는 저런 식으로 투자 스타일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젊은 시절부터 주식 투자라든가 자산 증식에 상당히 집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김남국이 어떤 연유로 정치권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가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코인으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스터리인데 하루하루 빨리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는 국회에 이런 류의 청년 정치인은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에 한 시민단체에서는 코인 논란 관련해가지고 김남국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키고 월급을 압류하겠다면서 고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대학생 한 명은 김남국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다가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재개했고 동시에 김남국의 월급을 압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소를 제기한 이유는 김남국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위자료를 하면서 승소를 해가지고 이 금액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김남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급여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해당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 소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타당해 보이죠. 특히나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자격은 진짜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 의정활동한 거 보면 말 그대로 국회의원 활동보다 재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코인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평소에 그렇게 국민들의 대표인 것을 자처를 했으면 본인의 논란 관련해서도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기자회견이라든가 기자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 외에는 제대로 해명이라고 할 만한 건 단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말을 돌리고 거짓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아예 잠수를 타가지고 법사위라든가 본회의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어저께 발견된 바에 따르면 무슨 나들이 가는 복장으로 동행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뒤로 하고 있는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내로도 통과 아니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받는 급여를 자진해서 반납을 하던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짓거리 하라고 지금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죠. 또 김남국 월급뿐만이 아니라 얘한테 달려있는 보좌관들이 줄줄이 달려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전부 다 국민들의 혈세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국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손해가 너무나도 많아서 김남국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중론이니 한시라도 빨리 의원직 사태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김남국의 코인 사건은 게임업계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에 김남국의 코인 사건에 대해서 한국게임학회 측에서는 정치권 로비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남국 코인이라고 불리는 위믹스가 있고 위믹스를 발행을 한 위메이드 측에서는 이번에 게임학회 측에서 제기한 로비설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게임학회 측에서도 게임업계 P2E 업계가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조계라던가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업계로 끌어들이고 로비를 해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거를 가지고 법적 분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어이가 없다면서 게임학회 측 역시도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전히 업계의 로비가 존재한다는 입장은 굽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다시피 김남국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을 넘어서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김남국은 게임 산업을 밀어붙여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본인 때문에 게임 산업계라던가 P2E 업계가 더욱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역시나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인데 김남국이 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전부 다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남국은 한 40종류 정도의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나왔었던 위메이드라던가 마블엑스, 메콘코인 등이 김남국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가격 하락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특히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남국이 시장에 큰 손으로 관여했거나 시세 조정 관여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김남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코인 논란 때문에 거의 2주 가까이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데 기자회견 한 번 안 하고 제대로 입장조차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진짜로 철면피고 징한 놈이다라고 생각이 되며 정치권하고 검찰 측에서는 김남국에 대해서 한시라도 빨리 조사를 진행을 해서 그의 국회의원 배지를 떼버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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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